1. 요한복음 11장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소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며 전달되어 그분 때문에 삶이 새롭게 풍요로워지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을 달이나 우주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오대양 육대주가 있고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같은 문화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세부적인 문화로 갈라져 있습니다. 언어가 같지만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문화가 같지만 관습이 다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80억 이상의 인구가 정말 다른 모양과 피부색과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라는 공동체적 인식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유는 이젠 더 이상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세세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돕고 협력할 때 그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계십니다. 27절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소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소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 하나의 세포처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은 인류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크기가 다르고 이해의 폭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새로운 싹을 틔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모양 어디쯤 도달해 있는 걸까요?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잠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묻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여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만약 마르다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에 관하여 예수님께 물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살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리워하던 그분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의 눈에는 분명 눈물이 글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자기 삶에 최고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했고요. 견딜 수 있게 한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죄롬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믿음의 차원을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 믿음의 차원을 점검하게 하고 없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셔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